분사구문으로 바꿔보죠. 여기 접속사가 있으니까 시제가 여기 s가 안 붙었죠. read에 s가 없어. 그렇다는 얘기는 이 read동사는 과거시제동사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완료 분사구문으로 바꿔서 having read. 그래서 신문을 읽었었기 때문에 아니면 읽은 이후로 그는 그 소식에 대해서 압니다. 자 여기는 can not by 현재고 여기는 과거에요. 그러니까 완료 분사구문 써서 이거는 생략하고 어제 그녀의 지갑을 잃어버리며 그녀는 오늘 지금 그 책을 살 수가 없어요. 자 여기는 현재 시제 현재 시제 그러니까 완료 분사구문이 아니라는 얘기에요. knowing the answer 답을 알지만 피터는 그의 손을 들지 않았어요. 이건 일반적인 분사구문입니다. 자 David은 David is leaving the team. 팀을 떠날 것입니다. 곧 떠날 거예요. 그가 지명되어졌기. 지명되어졌기 때문에. 여기 as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해 주는 게 제일 좋겠네요. 그죠? 다른 팀의 리더로서 지명되어졌기 때문에. 그러니까 시제가 다르니까 완료 분사구문 쓰고요. 그러니까 having been appointed. 완료 분사구문에 이제 수동태까지 들어간 거죠. 자 문장 전환에서 틀린 거 봅시다. 자 그가 두 번 실패했었던 이래로 그는 다시 시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. 여기 had failed 썼죠. 여기는 과거를 그냥 썼고 과거 완료. 그러니까 failed가 아니라 having failed. 자 having been waked by successive storm. 연속적인 폭풍에 의하여 약화되어지면서 그 다리는 더 이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. 자 여기가 완료 분사구문으로 썼으니까. 여기는 이제 과거니까. 이거 바꿀 때 이렇게 과거 시제가 아니라 과거 완료. 헤드 pp를 썼어야죠. 요거보다 이전 시대니까. 자 그는 그 시험에 아마 실패할 거예요. 그가 지난 밤에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. 요거는 부정. 부정 잘 썼고요. 완료 분사구문까지 정확하게 썼기 때문에 맞았네요.